야, 새똥구리, 새똥구리, 처음 본다, 너도 처음 봐요. 우와, 새똥구리 지금 굴리고 가고 있어. 지금 봐봐, 지켜봐봐. 굴려가고, 봐. 우와, 이걸 보자니. 오, 진짜. 야, 저게 못 올라간다, 솔직히. 저거 못 올라간다. 올라간다 해. 힘내. 힘내. 각도가 안 나오는데. 아이, 각이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적었어. 형사야. 저 옷도 저렇게 예쁘게. 동그랗게 만들었어. 동그랗게 만들었어. 동그랗게 만들었어. 이걸 그렇게 만든 거야, 지금 이거. 넋데리한 동을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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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깔렸어. 아이고. 네? 깔렸어.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? 살짝, 살짝, 살짝 들어주면 알 것 같은데요? 어디 있어? 어, 깔렸어. 빨리 들어왔어. 들어, 깔렸어. 잠깐만, 죽은 거야? 아니, 똥에 깔렸어, 똥구리. 이거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. 오, 죽은 척 한다. 형, 맞아. 새 동굴이 죽은 척 해요. 어, 죽은 척. 어, 죽은 척. 깔려서, 지가 놀려서 죽은 척 한 거지. 창피해서 전화하는 걸 수도 있어. 이렇게 해야지. 가자. 가야 되겠다, 이제. 너무 신기하다. 비켜주자. 지금 다시 굴리다가 그거에 깔리네. 끝까지 주던 척 안 해. 원기 타다. 야, 정말 습하게 습하다, 네가. 그쵸? 달라요, 아까랑. 저거가 원숭이인가? 아, 네. 오빠, 제가 원숭이에요, 쟤? 네. 네, 저거? 원숭이가. 원숭이가 원숭. 원숭이? 원숭이. 원숭이. 비 비 비 비 비 비 뭐예요? 파 어? 사슬 맞는거지? 초고기 바다 초고기 있대 노루? 위야? 위야? 아까 노루같이잖아 노루야? 노루같이 생긴다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도 화나면 물기도 하는데 야생동물도 좀 오죽하겠어요 나한테 갑자기 뛰어오진 않을까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정글이 전하월 바타 하티 바악 거사리 버스니 뭐니 뭐 우파해 번수 호랑이, 호뿔소 이제 이런 박물들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아미는 거에다 대신 번에 세안우 루트샤 번에 아미는 2-3 미터 마트 2-3 미터 마트 아미는 거에다 여행을 하여 수지로 육수 하인은 거에다 너무 높은 거에다 오는 거에다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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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